이 종목은요 120탄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20탄. 벌써 120탄을 아 119탄이네요. 119탄.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측에 오늘 119탄 추천 종목인데요. 자 이걸 시험 분석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정 붉은태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보고 계실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이때에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시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무작정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일단 문자로 의뢰하시고 난 다음에 2년이 되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주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19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잠재자산이 13,000원입니다. 잠재자산이 13,000원.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은 뭐 이 업종의 특성상 사내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업황상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제가 1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13,000원에 고점을 따려놓고 지금 주가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약 3,5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3,500원이면 13,000원 잡고 거의 뭐 대략 그냥 뭐 한 다섯 토막 난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은 날 똑같이 시행을 하면서 전업투자, 제 전업투자 방송,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결을 교육을 받으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 13,000원짜리가 3,500원까지 이번에 이제 급락을 하니까 이때에 6,900원, 7,000원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모색을 하지만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이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급락을 하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금 약 70% 급등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야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며칠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개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조합주가 빠지면서 삼성전자에서 개박살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종목으로 사시는 거지 동학개미운동에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언론의 언론조작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시는 겁니다. 노란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나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이번에 뭐 거의 70% 한 달 사이에 먹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이 무엇인가를 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금융이론 잠재자산이라는 이 새로운 경제 금융이론을 제가 2012년도에 최초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좀 접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바닥 금액을 알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요 돈이 되는 종목을 어떻게 추천을 드리는가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필히 알기 이전에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종합주가 초금락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다. 제2의 IMF가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날이 바로 연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2의 IMF 금융위기 자 이걸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이걸 잘 준비하신 분은요. 역으로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단 한 번 겪어보지 못할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체로 추천드리는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바로 요 날입니다. 파생상품의 엄청난 하락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요 날 보고 제가 미국 다우디우스의 흐름이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수익 위험 구간을 고점에서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시고 계시는 이 자료가요.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 수익률이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다 보셨죠. 자 지금 이거는 2년 동안의 해외 선물 미국 나스닥 S&P 그 다음에 국제유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버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건 오늘 나스닥이 S&P가 급락할 건지 올라갈 건지 국제유가가 떨어질 건지 내려갈 건지 알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그마치 이 4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왜 이 구간에 금융위기를 월가이들이 준비한 날이 바로 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이 수익률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잖아요. 자 예측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가가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카페명을 이렇게 짓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이거는 지금 제 수익률이고요. 자 똑같이 240탄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하고 매수를 해서 올린 수익률인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수익률이요. 이 한 페이지가 50개입니다. 자 이 50개를 보시면 10개면 500개 아닙니까?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자 몇 개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1600% 240% 이 수익률 여러분들 천천히 다 보십시오. 아무나 들어가서 확인해도요. 전부 다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19탄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시면 돼요.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120개든 130개든 그냥 모조리 다 주워 담으십시오. 그리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30개 40개씩 다 매수합니다. 자 이 수익률 자료. 자 이거는 전업투자 자료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이 난 이런 대박 종목이 이 증권시장에 노다지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냥 막 주우시면 됩니다.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 딱 한 종목만 매수하셔가지고요. 중장기 투자하시고요. 돈이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무조건 다 싹쓸이 하십시오. 자 재무차트 교육.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전문적으로 배워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생활까지 편안하게 벌 수 있는 이 전문 교육을 받으실 분은요. 010-2173-5680. 종목 추천을 받으실 분. 회원 가입하실 분. 자 그러신 분은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문자만 가능하고요. 문자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신 분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시는 분은요. 제가 무료 추천주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무려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천만 원이거든요. 보통 싼 게 500만 원이고 보통 500만 원, 천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씩 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그 엄청난 회비가 들어가는 그런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이 무료 추천 방법 글을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부연 설명을 제가 내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천만 원입니다. 자 회사가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예요. 자 동종목의 잠재대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삼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만삼천 원에 이번에 3500원까지 급락하니까 엄청나게 급등이 왔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 종목이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한다.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은 매수해가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대공황은 이번에 신호탄이 터진 것 뿐이지 당장 뭐 며칠 안에 뭐 한 달 안에 대공황이 오는 것은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터진 거죠. 자 그렇지만 언젠가는 온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요. 이 종목은 얼마에 매수 들어가면 되냐. 천원까지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천원. 천원대. 자 천원대까지 빠지면은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는데 천원이면 잠재자산 대비 아홉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13,000원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짜리다. 그런데 이 종목의 과거를 돌아가서 보면은요. 13,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3만원까지 홀딩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2천원, 2,300%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 금액을 천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도 이번에 거의 4토막 난 거 한 5토막 난 거 아닙니까? 13,000원에서 대공황이 오면 이 3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천원까지 안 빠진다? 무조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대 23배 2300%까지 먹을 수 있는 최하 1000%에서 2300%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10년 대세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1억을 베팅을 하면 23억이 될 것이고요. 최하 10억은 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러분들이 무료를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작정 문자메시지 오시는데요. 자 이거 제가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문자메시지 오신 분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뭐 동영상도 그냥 대충대충 막 보니까 뭐 성급한 마음에 무조건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런데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찍힙니다. 저는 그런 몰상직한 사람들한테는 추천 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여기 회비 안내 무료 추천받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전화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는 매일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뭐 홍보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천만원 내고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무료 추천주만 전문적으로 자 대박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유료 카페는요. 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